돌아보세요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인지 그렇게 될까요? 과연? 핸들링이 그렇게 될까요? 저기 그레어.. 그레견주는 서리 데리고 뛰세요 왜 그래 못해요? 아직 그레는 기초 단계라서 빙글빙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핸들링 정답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뛰어야 돼 여기서 빼고 그냥 이렇게 뛰어야 안달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타고 안다 더 감싸고 고! 가위바! 우다다다 시작 헬멧 주세요 찬이의 집중력은 놀라워 성공 개가 더 잘해 개가 더 잘해 다시 한번 힘들려나 안 보고 혼자 하는데 개가 더 잘해 예이 선거 셔 프론트 크로스 개를 놓쳤죠 지금 천천히 스텝을 마치세요 개하고 팀워크를 마치세요 나이스 한 번에 성공 이제 몸짓 철출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천천히 개하고 팀워크를 마치면서 보조 마치세요 페이스 마치세요 천천히 그렇죠 프론트 크로스 보면서 보면서 그렇죠 보면서 천천히 너무 빨리 가니까 개가 뒤로 돌아가서 지금 블라인드 크로스를 하고 있죠 예이 직선거리로 그냥 이동해 살살살살 살살살 이동 그렇죠 살살살 이동하니까 되잖아요 예이 핸들링 타이밍 문제였던 거지 예이 잘 하셨습니다 예이 잘 하셨습니다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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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요 방금 던지세요 반대로 이제 또 반대로 그쪽에서 그렇게 도는걸로 그렇죠 그렇게 도는걸로 아 또 예 됐습니다 이제 쉽시다 부르세요 부르세요 예 3분만 더 하자 그러면 각이 안 나올 겁니다 거기서 생각을 하시고 5번 바뀌었잖아요 안쪽으로 아 땡겨요 반대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그렇죠 너무 빨리 가니까 제가 자꾸 뒤로 크로스를 해요 개랑 천천히 달리면 되는데 천천히 달리세요 빨리 달릴 필요 없어요 지금도 저 삶 마지막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너무 빨리 움직이면서 땡기세요 땡기세요 아니에요 5번이 안쪽이잖아요 예스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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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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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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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감사합니다.